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부산 지역은 지난달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보다 0.07% 더 떨어져 마이너스 6.11%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24% 상승했습니다. 서울이 14.02%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울산은 마이너스 10.5%로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고 경남 역시 마이너스 9.67%로 지난해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공시가격이 좀 덜 올라감으로 인해서 납부할 세금도 좀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공시가격 인하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이 적게 들어와서 중장기적으로는 도시 경쟁력이 다소 느려지는 이러한 단점도 같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반면 부산지역 개별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6.09% 상승했습니다. 부산시가 17만 5천 가구의 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 결과입니다. 해운대구가 전년 대비 8.11%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동내구 7.72%, 수영구 7.31%, 기장군도 7.3% 올랐습니다. 개별 주택의 경우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해안을 중심으로 한 개발 등이 진행된 지역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개별 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월 30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 주택 소재지 시공구 민원실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